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전수영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고집할까요? 3초! 3초면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기에 충분하고 내구성, 기술력은 30년, 더 길게는 3대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메시퍼거슨 트랙터의 프리미엄 시리즈가 바로 그런 명품 중에 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초라고 쓰고 최고라 읽는 아세아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품격의 끝판왕 트랙터 메시퍼거슨 프리미엄 시리즈 7726S 모델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그럼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승차감은 어떨까요?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손잡이부터 벌써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데요 와 여러분 트랙터가 크면 시야 확보에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외부가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캐빈 전체도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서 서스의 단단함 정도를 전자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자동 모드로 주행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단단함이 조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고나서 느껴지는 거지만 시트에서도 고급스러움이 전해집니다 특히 승차감에 크게 기여하는 시트 서스펜션은 운전자의 체형에 따라 자동으로 단단함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빈 내부에서 느껴지는 게 또 있다면 제가 계속 심플함 속에서 섬세함이 묻어난다 그래서 명품인 것 같다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제대로 봐야 할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핸들 좌측에 보이는 이것이 파워셔틀인데요 이 파워셔틀은 MF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클러치 조작 없이 전후진 선택은 물론 변속까지 한선으로 할 수 있는 MF만의 독보적인 기술로 작업자에게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어느 스위치 하나 허투루 위치해 있는 게 아니네요 이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PTO 버튼부터 이 많은 버튼들이 다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게끔 구성돼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듀얼이고 핸들도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프리미엄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이 멀티패드가 있는 암레스트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기계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요 하다못해 요리를 해도 자주 손이 가는 제품들은 손이 잘 다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두잖아요 이 MF-7726S의 암레스트에 있는 멀티패드는요 운전자가 자주 찾을 즐겨찾기와 같은 버튼들을 모아서 구성해놨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바깥에서 우렁 차던 엔진 소리가 이 캐빈 안에서는 고요한 듯 웅장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트랙터 주행 속도는요 무려 0.03km에서 최대 50km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든 어떤 곳으로 이동하든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미션도 아닌 무단 미션이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의 부드러운 주행감을 바로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밭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오르막, 경사면, 다양한 토질이 있잖아요 메시 퍼거슨의 트랙터는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스스로 엔진 출력을 조절한다는 게 너무도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F-7726S 프리미엄 트랙터 리뷰를 해봤는데요 왜 아세아택에서 이 트랙터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섬세함으로 기본에 충실했기에 명품으로 인정받는 거겠죠? 이 머신은 외관에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세아택이 준비한 보증기간도 대단합니다 수입 트랙터 중 최장기간 보증기간을 자랑하는데요 엔진, 미션, 차동은 2년에 1,000시간 유압, 전장, 일반 부품은 1년에 1,000시간이고요 초기 인도 교육은 물론 무상 점검을 50시간과 200시간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1년 올해부터는 전국 거점 전문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고객 여러분께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데요 구매부터 관리까지 확실하죠?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이 트랙터 시리즈 자체가 프리미엄인데 이 트랙터는요 프리미엄 트랙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트랙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MF-7726 트랙터 하나면 진짜 3대가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지 않을까요? 당장 아세아택에 찾아오셔서요 메시 퍼거슨 트랙터를 시승해 보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 조심, 안전 제일 풍성하고 알찬 영농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